자, 사우스파크 진실의 짝대기. 이 게임은 옵시디언에서 만들었죠. 옵시디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수도 있겠지만 바로 폴아웃 뉴베가스를 만든 그 제작진이죠. 얼마전까지 101화를 찍었던 폴아웃 뉴베가스를 만든 그곳입니다. 그래서 롤플레잉 게임 자체의 게임성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옵시디언의 유비소프트라니. 근데 원래 유비소프트가 한글화 좀 자주 해주는데 이거 한글화 해주지. 그전에 뭐 손들고 자막. 자막은 켜있고 야 이거 비디오 옵션이 없네 자체가 그냥 뭐 자막 켜고 풀스크린에 해상도 뭐가 없어요. 느낌이 뭔가 이 그 메인화면에서 오는 느낌이 반지의 제왕 같애. 그죠. 더 스틱 오브 트루스 딱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 반지의 제왕 외전 느낌 게임. 게임 소리는 지금 배경음악 나오는 소리는 적당한가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볼륨이랑 좀 맞춰놓고 시작하게 소리가 좀 작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괜찮아요? 빨리 대답해줘요. 빨리. 조금만 올리라고. 알았어. 뉴게임. 스타팅 뉴게임. 자. 시작합시다. 아.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 야. 목소리가. 아기들 목소리. 얘네 왜 간달프 같이 생겼네. 모가지 날아가는 거 바라려고? 야 이건 그림만 봐도 딱 알겠네. 옛날에 저 괴물들이 어? 인간들이 있는 것을 침략했는데 저 저 대마법사가 나타나서 진실의 짝대기를 들고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 딱 봐도 저 새끼 말을 타는 거여 말에 얹혀져 있는 거여 이게 진실의 짝대기인가봐 스토리 자체가 반지의 제왕이랑 비슷한가봐 어 크리에이트 유어 캐렉터 아. 피부톤이구나 이거는 백인이고 이거는 흑형이고 이거는 동양인인가 어 이거는 뭐예요? 스프레이 탄? 웨이 저지? 이건 뭐 주근깨 같은 그런건가 아니면 몸에 이렇게 뭐 난건가 썬텐한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밑에꺼 이거 썬텐 스프레이 같은건가 아 태닝 스프레이 이걸로 하자 태닝 스프레이 이거는 너무 색깔이 그렇고 이게 좀 좋은거 같은데 이게 좀 좋은거 같은데 자 피부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뭐야 이게 여자야? 머리스타일 맘에 드는걸 골라야돼 어 오 이거 모이칸? 아닌데 머리스타일이 맘에 드는게 없어요 머리스타일 굉장히 많네 어 이것도 없고 이거 어때요 이거 어 이거 지금 딱 내 머리하고 비슷하다 내가 딱 이정도 길었는데 현재 자르긴 자를건데 어 약간 더벅 내가 파마도 해가지고 약간 저렇게 웨이브가 져있어 지금 좀 더 보라고? 좀 더 뭐 이런거 하자고? 씨 없어 이제 머리가 어 이걸로 하고 머리 색깔은 뭘로 하지? 머리 색깔은 그냥 까만색으로 할까? 핑크? 그래 핑크 핑크를 만들자 옷을 정하세요 셀렉트 아웃핏 32 사우스파크 옷이네 이건 핑크색이 있나? 아냐 옷은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리고 딱 이거 깔맞춤인데 옷 종류가 많이 많지는 않아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야 나 너무 핑크색으로 하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도 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외국인들도 유튜브를 제껄 보는데 욕할 것 같애 어 외국인들이 남자가 핑크색 같은거 좋아하면 욕 엄청 하거든 너무 핑크를 해도 댓글로 막 영어로 이상한 댓글 남기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하고 이걸로 이 색깔 어 바지 색깔은 곤색 곤색 곤색으로 뭐야 메이크업? 이거 얼굴에 홍역을 알았나? 얘가 얘는 눈탱이라는 데 처맞았고 이거는 이건 얼굴에 우와 이씨 혐오 혐오감이 이건 얼굴만 반점이 있네 이건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어요 부끄부끄 이거 맘에 드는데 이거? 아니야 아까 위에 이거 요거 어 반창고 붙인거 반창고 이걸로 하고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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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도 할 수 있네요 근데 안경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경 안경은 그냥 끼지 말까? 어 요거 요거 어때요?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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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색깔 아 이거 아 이거 알 색깔도 정할 수 있구나 알 색깔도 눈이 너무 커 그러게 노란색 컴플릿 컴플릿 됐스 자아 사우스파크 여기가 사우스파크 마을이네요 여긴 집인데 집이 어 집에 집이 팔려서 누가 이사왔네요 집에 이삿짐 날라고 있고 다 된거 같은데 여보 해놨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사왔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일거야 정말 이게 그에게 더 잘된 일일까요 그 녀석이 뭐하고 있는지 보러가볼까 아들인가 봐 아들이 난가봐 옷 입었니? 에이 야가야 새 방은 맘에 드니? 어 이렇게 큰 변화가 너에게 힘들걸 알까 힘들수도 있겠지만 넌 뭘 기억을 못한다는데 넌 뭘 기억을 못한다는데 아 아 스위티 여기 여기 많이 즐거워 왜 친구 좀 사귀지 그래 그래 나가서 좀 놀아 일반적인 애들처럼 부엌에 너를 위해 돈을 좀 놔뒀으니 너를 위해 돈을 좀 놔뒀으니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도록 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도록 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도록 해 그래 아 영혼 없는 사랑한다 위 러브 유 투 뉴 퀘스트 뉴 퀘스트 자 이걸로 스틱으로 방 안을 돌 수 있고 문을 열때는 문을 열때는 A를 눌러서 어 어 A를 눌러서 뭐야 이거 어 인벤토리 아아 인벤토리가 있네 인벤토리 어 가방이다 어? 돈이다 베이스볼 카드? 일단 챙겨요 문 열고 지금 새로 이사를 왔나봐 이 이 주인공이 사우스파크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 짐도 다 안풀었죠? 분명히 엄마가 주방에다 돈을 놔뒀다고 했는데 주방에 주방이 어디지? 주방이 아 주방이 여기 같은데 하얀색 있는거 보니 어 여기네 돈을 엄마가 돈을 얻다가 탁자 테이블 위에 놔뒀다고 했는데 어 어? 포크 이거는 무기인가? 그래 포크 무기를 챙기고 아이 블랙 이건 뭐야 헬스.. 헬스 포션 헬스 포션 어 돈이 여기 있다 2달러를 챙겼어요 나가서 노렴 네 아버지 와 거의 뭐 반강제로 쫓겨나는데? 어 어 You have given a quest 퀘스트를 받았으면 여기 D패드로 퀘스트를 볼 수 있어요 어 아버지가 퀘스트를 줬는데 Go outside and find some keys to make friends with 밖에 나가서 친구를 좀 사기라고 하죠 어 노 휴번이라고 써있네 여기 이거 뛰는건 없나? 아이씨 너무 걷는게 너무 느린데? 이게 아니고 어 차고 이건 차고죠 어 2층도 올라갈 수 있네 와 1.5달러 워 넵 목소리 말aiah 저거 헬프? 헬프 헬프 엄마한테가 이를 넣었대 내 이름은 버터야 나는 팔라딘이지 니 옆집에 살고 있어 그럼 우린 친구네 어 친구가 그냥 바로 사귀어 줬어요 자기 팔라딘이래 You just made your first friend 사우스파크 사우스파크의 첫번째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어 당신의 홈페이지에서 친구를 볼 수 있고 RT를 이용해서 콜라보레이션 탭으로 이동할 수 있대 이름이 버터야 하이 에브리원 위자드 킹이랑 대화를 해야 된대 대마법사하고 저거 위에 있는거 뭐지 저거 저 새끼 맨 왼쪽에 가방같은게 있었다고 잠깐만 나 어서왔냐고 아 B를 누르면 아아 이제 빨리 뛴다 어 콜로라도에서 왔니 얘가 위자드 킹인가 대마법사 너 새로운 놈이군 나는 위자드 킹이다 내 왕국을 보여주지 아니 지 지 보여주면서 무슨 왕국이래 얘 뚱땡인가봐 턱이 친구니 아 이새끼 엄마한테 셧업 존나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네 엄마가 새 친구 데려왔니? 그러니까 셧업 맘 하하하하 와 닥치네 그냥 뭐야 쿠파 성이야 이거 우와 뭐 집안에 이런게 있어? 어 여기가 웹퓶샵이래 얘는 레벨 14 전자 어 얘는 레인저 쿠레벨 공주래 공주 당뇨병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하하하 얘가? 아 이제 생긴것도 당뇨병같이 생겼다 야 락 오브 인세니티 미친 미친돌? 이상한 힘을 갖고 있는 돌이래? 미친돌이라니 풀 오브 비전 여기 수영장에 쳐다보면 뭐 거울같은건가? 아이씨 암호 암호에 보니까 무슨 하키스틱하고 저 무슨 골프채 이런거 들어있다 하하하하하하 어 새로운친구 졸라 웃겨 에에에에에엥 목소리가 이제 애들 목소리야 공주하고 얘기해볼까? 응? 이거 혹시 공주 납치해온거 아니야? 어? 플라워 포 프린세스 공주를 위한 꽃을 갖다줘야 되나봐 이건 여기서 납치해온거 같애 흫흫흫흫 흫흫흫 니가 흥분되는건 알고있지만 너에게 첫번째 퀘스트를 주지 일단 이름을 지래 나의 이름은 셸입니다 두치.. 아이 나 이름 나 쉐리로 했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어.. 아 덧치백이 뭐야 덧치백? 덧치백이 무슨 말이야? 아 덧치백이 씹세라는 뜻이에요? 아 진짜 씹 얘를 너무 웃긴다. 아 욕이야? 아 무슨 이름을 욕으로 할 수 없죠? 아니야. 아이 이거 씹세 아니라고! 아이 개새끼! 내 이름을 씹세라 할거면서! 어 캐릭터를 고르래. 마법사 도저 쥬는 유대인이잖아 유대교 아 캐릭터 뭘로 하지? 어.. 전사로 할까? 이 유대인을 하면 친구를 안서.. 친구를 안한다 이란데? 우리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거야. 유대인하면.. 아 유대인 해보면 재밌을거 같애. 친구 안해준다잖아. 어.. 플레이 디스 클래스? 어.. 유대인 유대인 KKK 용어소이요 흐에이! 자 웰픈샵에 가서 웰픈을 일단 보래, 무기를 아 머리에다가 저거 씌워놨어 아이 유대인이라고 아아 존 날 깐다 진짜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머리에다가 저거 둥그런거 저거 씌워놨잖아 아, 이 게임 진짜 약반 게임인데? 뭐야, 팁을 듣는데 2달러를 내고 보라고? 진짜 완전 도둑놈의 새끼네? 어, 멍멍이 귀엽다. 야, 팬가이 고맙다. 아니, 팁을 듣는데 2달러를 내래, 내래잖아. 싫어. 무기. 레벨 1, 이게 다 잠겨있는데? 아, 유대인 스탭. 근데 나는 유대인은 왜 이런 저기 할아버지 지팡이 같은 것만 팔죠? 칼을 안팔고? 졸라 웃기네? 이거 봐, 무슨 저기... 노인네 지팡이 같은 걸 주고잖아. 다른 애들은 막 칼 이런 거 있는데 대거, 블레이드... 됐어, 샀어. 하나. 샀고... 방어구는 안팔고? 이건 뭐야? 헬스 포션도 안파네? 됐어. 웨픈을 착용하려면, 액세스 유어 인벤토리. 여기서 무기에서 이거를... 착용을 해주면... 이게 지금 무기여? 아이고... 진짜... 이건 원거리 무기이고 이건 포션 그 다음에 이거는... 정크는 뭐, 쓰레기인데? 포크? 빛 아... 이거... 어? 머리 색깔이 바뀌네? 이거 하니까 어... 80... 액션 쉐이드... 아... 내가 원래 꼈던 거? 오... 별게 다 있네? 홀리 링 이게 착용을 한 거죠? 홀리로브... 아... 나한테 기본적으로 준 그거네... 홀리... 야물... 야물케? Gain 1pp, 유테이크 데미지 데미지를 줄때마다 1pp씩 획득을 한대요? 됐어요. 소랩장비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어요. 일단 니 새로운 무기를 쥐도록 해. 왜 내가 해야되지? 쟤랑 싸우라고 싸우는 방법 중사시들처럼 싸우래 아... 자꾸 날 저거... 블락킹 스틱을 이용해서 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걸 선택한 다음에 어... 웬 유어 웨픈 플래시 에이 어택 반짝일 때 쏘라고? 아... 아... 오케이 알았다. 싸우는 방법이 알았어요 어여... 쌍 아... 2코모 반짝 빛날 때 에이를 누르라 이거죠 오... 오케이 말이 진짜 빨라 대사가 인디케이터 블럭? 아 A를 이용해서 블럭을 할 수 있다 아 타이밍 맞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막았죠 오케이 블럭킹 리듀스 썸 두 도 낫 올 아 모든 데미지를 다 막을 순 없다 블럭킹을 할 때 오 히로익 파워를 쓸 시간이래 pp를 소모해서 특수기를 쓸 수 있대요 유대인 어빌리틴 이거를 쓰래 그 다음에 슬링 오브 데이비드 다윗 다윗의 슬링인가 이게? 데이비드가 다윗이죠 다윗 이제 유대 그걸로 다윗의 슬링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걸 알텐데 그 슬링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잡잖아 다윗이 그건가봐 6에 pp가 들고 스핀을 A를 한 다음에 스핀을 줘서 파이어 어 어 지금 스틱을 존나 돌려야 아이 비영실아 우와 사실이 어 다시 한 번 더 아 쥐 뺨을 왜 때려 내가 스틱을 막 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좀 늦었나봐 오케이 딱 빛날 때 던져야 돼 어 뭐야 아 이 턴제 라서 잇딴 이솠 오케이오케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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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갖지 마 갖지 좋아 야 전투 존나 재밌다 dle윗 레에헤에헤에헤헤헿 야 이거 전투 존나 신선한데 진짜 우와 전투 장면 아니야 어 마이트 앱매직 저번에 얼마 전에 했던 마이텐 매직을 능가하는데 진짜? 아니 레벨 1부터 이정도면 와 장난 아닌데? 게임 진짜 재밌는데? 자 이제 기본적인 전투하고 그걸 다 배웠으니까 얘는 뭐 얘 발음이 왜이래? 혀가 짧나? 혀가 짧아 이 새끼가 아직 무기나 이런건 살 수가 없네요 꽃을 주워서 저 공주를 주라고 했는데 꽃이 어딨을까? 꽃 어 여깄다 꽃 퀘스트 아이템 또 퀘스트 아이템이라고 떠요 퀘스트 아이템 야 이거 한글로 하면 진짜 이거 진짜 완전 쩔겠다 어 이 게임 이 게임 좀 비싸긴 비싸거든요? PC판인데도 60불이야 PC판인데? 비싸긴 비싼데 가.. 가슴을 왜 만져? 아이씨 어 됐어요 Lord 인간과 엘프 사이에는 어? 저거 저게 진시대 짝대기? 이틀 전에 엘프들로부터 이 짝대기를 훔쳐왔대 오즈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짝대기인가 봐 엄청난 힘이 담겨있는 존하핳핳핳 자기 킹덤의 멤버가 되는데 한 달에 돈을 95달러를 내고 엘브들이 쳐들어왔나봐 여기 쪼이나는데 돈을 내야 돼 한 달에 이 폐비가 있나봐 야 이게 진실의 짝대기란 말이지 엘프들한테 훔쳐온 여기가 왕자인가봐 철의 왕자 이거 완전 패러디 아니야 왕자의 게임 칼 막 꼽혀있고 아이언 오브스론 이건 지도네 사우스파크 지도 철의, 철왕자 그거잖아 패러디한거 바깥에 나가야되는데 엘프들이 쳐들어왔어 지금 맨, 어 엘프들 쳐들어왔어 패러디 우리는 해적이 아니라고 왜 아이아이 거리는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너 나랑 싸우자 아 내가 때리면 전투네 얘하고 잠깐만 막았어 퍼펙트, 퍼펙트, 퍼펙트 가드 물약을 먹으라고? 아니야 물약을 먼저 먹어야되나봐 헬스 포션 물약을 먹으면 나한테 과자를 먹은 피가 꽉 찼어요 물약을 먹으면 대신 당신의 턴이 그냥 끝납니다 다시 블록을 하래 아! 아 애들이 아직 약하다 레벨이 1자리라서 막았어요? 아 완벽하게 막으래 아이씨 아 알았어 제대로 나올게 하나 하나 둘 아 진짜 존나 빨리 때려 이러다가 뒤지겠다 야 이만 한 번만 기회를 써주세요 아이씨 아이씨 어려워 됐다 아 어 완벽 블록킹을 하니까 애들이 애가 왜 엉덩이를 나한테 보고 있지? 아 잠깐만 엉덩이를 나한테 댔어 엉덩이를 나한테 댔어 아 아 엉덩이 댔잖아 아하 씨 아 아 등짝을 대주네 잠깐 자 한글자막 아 엉덩이